어느 학교의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6% 늘었고 여학생은 4% 줄어 전체적으로 5명이 늘었다고 한다. 올해 학생 수가 1005명일 때 작년 남학생 수를 과해라. 올해 학생 수가 1005명이니까 5명 늘어서 1005명 되었잖아요. 작년에 학생 수는 1000명이라고 했죠. 작년에 남학생 수는 x명 작년에 이 학생 수를 y명이라고 합시다. x 더하기 y는 1000이고 늘어난 비율은 보니까 늘어난 양만 따지면 됩니다. 남학생 6% 늘어났으니까 100분의 6x 이렇게 주면 되고 여학생은 줄었잖아. 100분의 4y 줄여서 5명이 늘었다. 이렇게 되죠. 그죠? 늘어난 양으로 따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 100을 곱하게 되면 6x 마이너스 4y는 500이 되죠. 2로 나누게 되면 3x 마이너스 2y는 250이 됩니다. 자, 여기에 곱하기 2를 합시다. 2x 더하기 2y는 2000이 되고 자, 이렇게 연립을 하는데 더하기를 하게 되면 5x가 되죠. y이 사라지고 2250 2250이 되고 양배는 5로 나누면 540, 520 작년에 남학생 수는 바로 450명이 되죠. 2X 마이너스 5 2X 마이너스 4y가 6